네,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를 먼저 선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 쪽으로 좀 보고 계신가요? 네, 당연히 리오프닝을 봐야 되겠죠.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시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9월 말 정도 되면 앞전에 관련된 기업들의 리오프닝을 보자는 중심이 뭐가 있냐면 핵심적인 내용이 1차 접종자가 70%가 넘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70%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된 주주들이 이미 올라가고 있어요, 이미. 이미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항공주, 여행주, 면세점주, 그리고 보복소비 관련된 종목들, 엔터주 이런 종목들을 기본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오프닝, 보복소비 관련주 이런 종목들 꾸준히 봐야 돼요.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기 전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선정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더불어서 드리면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말 정도가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10월에서 11월 달 정도로.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현재 지금 백신 접종률이 상당 수준까지 도달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선진국에서 경기 정상화에 의해서 내년에 여행자연이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더불어서 내국인 카지노 수혜주, 카지노 수혜라든가 오프라인 콘서트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전에 말씀드렸던 여행, 항공, 레저, 엔터, 그리고 카지노까지도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항공 쪽, 그리고 리오프닝 쪽까지도 같이 짚어주셨는데 지금 현재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장에서 항공주들 흐름도 나쁘지 않거든요. 다른 종목들은 어떤가요? 대표적인 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항공주 하면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차트를 열어놨는데요. 역시 중기적 개념에서 흐름만 한번 느낌만 잡아가시죠. 대한항공은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흐름이 어떠신가요? 느낌 좋다, 이런 느낌 드시죠, 그렇죠? 대한항공 됐고, 간다,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밖의 다른 항공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지노주 하면 강원랜드를 보시면 돼요, 강원랜드. 강원랜드도 흐름이 바닷건에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강원랜드는 돈이 많은 회사예요. 그 다음에 여행주 하면 대표적인 종목은 하나투어를 보셔야 돼요. 하나투어, 대표 성형을 보시는 거죠. 하나투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 하이브 한번 볼게요. 중국 규제 때문에 최근에 약세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서서히 바닷건 형성하고 있고 SM 여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기 조정 있었습니다만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항공주, 대한항공, 강원랜드, 하나투어 이 세 종목은 바스켓 개념이라 하더라도 조금씩 담아두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주,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리포트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으로 오늘장에서 2%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역적지나 리오프닝 주로서 긍정적인 흐름, 여기에 강원랜드까지 마카오 규제에서 반살 이익을 또 국내 기업들이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오늘 0.18%대 강부합권의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종목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런 테마 등급 기대주 중에서도 최선으로 생각하시는 종목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있죠. 그래서 제가 기존의 대표적인 종목들은 당연히 포트폴리오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좀 저평가된 종목을 선정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유동성이 많이 감소했는 상태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렌트카가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행 개념이 들어있는 종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레드캡 투어, 레드캡 투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에는 렌트카 플러스 여행사업 시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렌트카 사업이 매출 비중이 95%예요. 그러니까 레드캡 투어가 여행사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5%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렌트카의 개념이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향후 성장성이 좀 예상이 되고, 레드캡 투어가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으로서 추후에 충분히 좀 제가 볼 때는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만 6,850원인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목표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3만 6,000원, 중장기로 봤을 때 3만 6,000원 보셔도 크게 무리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단은 좀 제한시키겠습니다. 2만 4,000원, 2만 4,000원 정도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정도 대응을 하시고요.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사실 손절가 조금 무시하시고 계속 모아가시면 오히려 더 3만 6,000원대에서 한번 팔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드캡 투어, 저평가된 여행주, 렌트카 주로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평가된 여행주로서 지금 레드캡 투어를 보고 계신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오늘은 약간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하락으로 좀 반납을 한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V자 반등은 짧게 봤을 때 나와준 것 같은데, 단기적인 시점은 어느 정도 기간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예측할 수 없지만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이라면 6개월 이내에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 하면 대표적인 여행주, 그리고 렌트카, 카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10월 달 넘어가고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나오면 그런 종목 측에 수급이 쫙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레드캡 투어라든가 하나 투어 올라가면 레드캡 투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한 6개월 이내에는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살짝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드캡 투어 오늘 강부하고 0.19% 상승력 보여주네요. 2만 6,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가는 3만 6천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2만 4천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레드캡 투어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